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2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지문이 조금 긴데 순서대로 한번 차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를 먼저 볼게요. 왕이 군사를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뒤에 경운궁에서 직위를 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켜, 결정적인 힌트 나오죠? 강화도로 내쫓고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경운궁이 오늘날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참고를 알아 놓으시면 현지에는 덕수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안쪽에 들어가시면 뒤쪽에 즉조당이라는 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즉조는 왕이 즉위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왕이 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광해군이 여기서 왕이 됐고 이 광해를 쫓아내고 왕이 되는 그 뒤에 인조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왕이 됩니다. 광해를 쫓아낸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조반정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인조가 왕이 되는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해서 들어가 단 아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용골대라고 하는 사람은 후금의 장수 이름이 되겠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후금이 이제 청으로 바뀐 다음에 일어났었던 전쟁인데요.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이것은 삼전도의 굴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아주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조대에 일어났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우리의 항복으로 끝났던 병자호란이 되겠고요.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까지 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달을 보겠습니다. 왕은 김상용에게 도성애를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을 해서 들어갔다. 이에 누구누구가 따라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병자호란 직전에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강화로 처음에는 들어갔고 두 번째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에도 원래는 강화로 가고 싶었지만 강화로 가지를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가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순서대로 보면 전부 인조식이니까 순차적으로는 주기한 게 먼저겠죠. 가가 먼저 나와야겠죠. 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먼저입니다. 군신의 예를 치른, 군신 이전의 형제의 예를 갖추는 정묘호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또 연결해서 터지게 되는 거죠. 두 번의 호란을 나란히 겪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 다, 나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가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 이걸로 시작하지 않는 걸 이렇게 소거하는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답은 2번으로 찾았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진산의 윤지충은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에도 신주를 보시지 않는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이런 거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유교국가였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임금은 정조입니다. 정조 임금님 때 일어났었던 충격적인 천주교 관련된 사건인데 연표에서 옳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조가 지기를 해야겠죠. 정조 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간은 지어버리겠습니다. 간은 지어버리고 왜냐하면 정조 때 우리나라 쪽으로 서학이라고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정조 연간부터 서학이 들어와서 연구가 되면서 신자가 생기면서 여러 번의 크고 작은 박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정조 즉이고 헌종까지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뒤에 거는 제외시키겠습니다. 뒤에 건 제외시키게 되겠고요. 여기랑 여기 사이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순조가 하나 더 있어요. 정조 아들인 순조가 있는데 이 순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박해는 신류박해력은 또 크게 따로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정조 연간에 일어난 것만 골라주겠습니다. 순조 때 했었던 제일 큰 활동 중에 하나가 공로비 해방이거든요. 순조 때 6만 명 정도의 공로비를 해방시켜서 이들을 양민으로 만들어서 부족한 어떤 세금을 거두고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조 시교로 넘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조 임금의 시기다라고 사전에 저 윤지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천주교 박해를 순서대로 암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어떤 임금이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통 같이 묶어가지고 문제를 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무슨 박해, 무슨 박해, 무슨 박해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없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청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왕자가 두 명이에요. 소연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있는데 나중에 왕이 됐다고 합니다. 소연세자는 왕이 되지 못했죠.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복림대군은 효종으로 나중에 불리게 되죠.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북벌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을 정벌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벌을 하려고 군대를 키우고 준비는 하기는 했죠. 자 효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정답은 1번인데 나선정벌,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전투에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군신의 예를 맺었기 때문에 파병 요청하면 보내줘야 돼요. 그때 마침 북벌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군대, 조총부대를 만들어서 파견을 해주게 되죠. 두 번 정도 파견을 했는데 이게 선지로 그냥 이 문장이 똑같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북벌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선지가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청나라가 고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 조총부대가 두 번 파견돼서 되게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록의 활약상이 남아 있어서 가끔 사료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1번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겠고요.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사람은 정조입니다. 정조는 장용영 군대를 굉장히 많이 뽑아서 그 내영, 서울 쪽에다가도 좀 두고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 일부를 수원에, 수원 화성에다가 두게 됩니다. 장용영 하면은 정조하고 연결시켜 주시고요. 청과의 국경 문제가 좀 불거졌던 적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사람 이 왕은 숙종입니다. 숙종 그리고 역대 문모를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영조의 업적입니다. 영조 영조가 치세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52년이에요. 치세기간이 길다 보니 이런 것도 편찬 정비 사업을 하기가 좋겠죠. 법전도 한번 크게 정비해서 속대전 같은 걸 편찬하기도 하고 이거는 긴 치세기간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좀 외우기 쉽지 않을까 해요. 수조권이 세습됐었던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건 세조가 하는 일입니다. 죽은 관리의 부인, 죽은 관리의 아이에게 주는 땅이었고 세습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좀 부당하게 활용이 많이 되고 국가에 반환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세조가 나중에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는 내용이랑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24번입니다.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은화는 은화는 연경과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연경 연경은 청나라 수도입니다. 그럼 이게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후반기를 언급하는 말인 것을 이미 연경에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은이 모두 바닥이 났다. 은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로서 주로 쓰였던 은이 남의 나라랑 무역하는데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정작 쓸 화폐가 없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반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상인 이건 조선은 맞는데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입니다. 전기 왜냐하면 연포라고 하는 특정한 항구를 딱 정해서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 여긴 울산이에요. 울산, 이건 조선 전기고요. 개해 약조의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세종 시기인데 우리가 특정한 약속을 정해서 특정 구간에서 특정 시기에만 일본 외하고 교역을 한다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것도 조선 전기가 되겠고요. 과전법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맞지가 않죠. 고추와 담배를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이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 되겠죠. 원래 우리는 농사, 곡식을 재배하는 벼농사 이걸 좀 메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고추가 들어오기도 하고 담배, 먹는 건 아니지만 상품 작물 같은 게 생겨나게 돼서 돈이 되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풍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조선 후반에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겠고요. 자, 5번 화통도감에서 화양 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화통도감은 고려 말기에 설치가 되는 고려 관청입니다.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화포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구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로 진포대첩이 있고요. 이 최무선의 아들이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연결해서 넘어와서 화포를 제작하는 일을 연결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반에도 화포를 가지고 하는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에 100발 정도 화살을, 화약을 넣어가지고 쏠 수 있는 신기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정답 4번으로 찾아주겠고요. 25번입니다.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왕은 늘 양력의 패단을 염려해서 군포 한 피를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해서 균역청, 각도의 어염, 응결의 세를 걷어서 보충을 하니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균역청에서 실시했었던 일종의 세금 제도 개편인데요. 이것은 균역법입니다. 영조의 업적이죠. 군포라는 게 있는데 원래 두피를 내야 됩니다. 두피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격적으로 50% 감면을 해줍니다. 당연히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었겠죠. 이거의 구멍난 부분을 다른 세를 걷어가지고 보충을 했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넉넉한 자에게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이런 세금 제도의 개편을 이루어냅니다. 균역법, 영조 시기의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준천사를 신설해서 홍수에 대비하였다. 답이 또 1번에 바로 나오는데 많이들 모르는 영조의 업적입니다. 어찌 보면 영조의 치세 52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일로 평가받는 것 중에 바로 이 준천인데요. 준천사를 신설해서 홍수에 대비했다. 이 관청은 뭐하는 거냐? 준천, 청계천 물이 홍수가 날 때마다 범람을 해서 주변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청계천의 바닥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청계천의 바닥을 깊이 파는 거 준천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강바닥을 파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를 해냅니다. 이 준천사업이 영조 치세에 가장 훌륭하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고요.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 준천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는 집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현저하게 없어지게 된다. 청계천의 준천사업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조의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문제가 오답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조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그 사도세자 얘기밖에 몰라요. 사도세자 얘기 아니면 조금 공부하면 균역법 아니면 탕평책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준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업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이 또 되게 낯설 수 있어요. 요거 그냥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었어요. 대외관계를 정리한 동문휘고라는 책을 간행을 했다. 요거는 영조 바로 뒤에 정조 시기의 업적이에요. 요 때 그냥 정리를 하나 해줄게요. 전제상정소를 두어서 전분육등법을 제정하였다.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공법이죠. 요거는 세종입니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총융청과 수어청을 창설을 해서 도성을 방어했다. 이거는 인조 시기의 업적이고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두었다. 이것은 철종입니다. 철종 때 저기 진주에서 임술농민봉기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핵사로 파견을 하게 되고 이 박규수가 거기에서 건의를 해요.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네, 26번입니다. 가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어렵다기보다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으면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 지리서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매우 익숙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특징 정리하면서 아예 이 문제 보면서 지리서하고 지도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한 개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오답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현재 가는 택리지입니다. 팔도 지리지를 참고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이건 택리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동국여지승남이 팔도 지리지하고 세종실록 지리지를 포함을 해서 같이 참고해 가지고 완성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동국지도가 있어요. 이 동국지도는 정상기라는 분이 만드는 겁니다. 동국지도 정상기가 백리척을 이용해서 제작한 지도가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지도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밖에 모르지만 실제로 대동여지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우리는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김정호가 갖고 있었던 탁월한 능력은 기계도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그걸 측정할 수는 없어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지도들을 다 모아서 이걸 통계를 내는 그런 능력을 뛰어나게 갖고 있었다라고 본 게 맞겠죠.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에는 정상기의 지도도 참고가 됐을 겁니다. 맞는 연결은 지금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 한치윤이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해서 편찬을 했다. 대동여지도는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라를 보겠습니다. 복거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라는 동국여지 승남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복거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는 이거는 택리지에 관련된 설명이겠고요. 목판으로 인쇄돼가지고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인데 현재 조선 방역지도하고 연결이 잘못되어 있네요. 맞는 답 2번으로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인물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천문학의 조예가 깊어서 혼천의를 개량했다라는 업적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의 학문은 담헌서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담헌 이분의 호입니다. 담헌 땡땡땡 담헌 홍대용입니다. 담헌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바로 답이 또 1번에 나오네요.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우주론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을 했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이거는 정약용이고 자동시보장치를 갖춘 자격료를 제작한 사람은 장영실이죠.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했다. 사상의학 태음인, 태양인 이런 거 있죠. 이재마 이재마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 최한기라는 사람 있습니다. 최한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정답 1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적도의 우두머리는 성은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우군칙 등이 그의 부하라고 합니다. 선천부사 김익수는 그들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적도들을 토벌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입니다. 오른 것을 찾아볼게요.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홍경래의 남보다 한 50년쯤 뒤에 일어났었던 또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우리가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고요. 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하죠. 조병갑의 탐학이 계기가 되었다. 조병갑 고부 전라도 고부의 군수죠. 이거는 고부밀란입니다. 고부밀란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이것은 임오군란입니다.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었죠.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이 내용이 홍경래의 난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래, 몰락 양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홍경래가 있었던 그 지역이 서북쪽이 예전부터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관리 등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심하게 받는 지역이어서 여기에 대한 반발심과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결집이 돼서 일어났었던 난이 홍경래의 난입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전개가 된 것은 동학이죠.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접, 북접이 연합하는 버전은 동학 농민운동 중에서도 2차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찾아주시고 29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대왕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이번에 이렇게 만동묘를 철폐를 하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동묘 철폐가 나와요. 만동묘가 뭐냐면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줬던 명나라 황제가 있어요. 그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곳이에요. 만동묘. 이 만동묘를 철폐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 무언가 철폐를 한 거에 성공한 사람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만동묘를 철폐하고 나중에 서원도 다 철폐하잖아요. 서원 철폐, 만동묘 철폐 굉장한 반발을 사죠. 서원 같은 경우는 천 개가 넘게 있었던 거를 47개만 남겨두고 전부 다 철폐를 했었었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만동묘를 철폐를 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그 과정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고종이 12살 때 임금이 되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섭정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추진했었던 과격한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만동묘 철폐가 되겠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최익현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위가 아닌데도 국종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너그러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찬판에 발탁하고 총회하였다.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을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 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너그러이 비답을 내려서 오히려 총회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된 고종이 아버지 섭종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친청을 하기 위해서 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최익현의 상소를 다분히 활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직접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되는 실각이라고 보다 이제 권력을 내려놓고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길다면 기골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여기 사의 시기라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 별기군의 창설은 이거보다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 별기군을 창설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고종은 자기 아버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고종은 흥선대원에 했었던 정책을 우리가 한마디로 융합을 시켰을 때 쇄곡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개화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젊은 청년 임금이었던 고종 생각은 조금 달라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화를 정신적인 건 살려놓고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개화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던 입장이어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나면 초반에 개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별기군도 그 와중에 창설됐었던 신식군대 중에 하나고 이거는 나 이후가 되겠죠. 아니고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이건 훨씬 더 뒤가 되겠죠.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까지 가까이 근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의 이후 시기니까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척화비 이게 답이 되겠죠. 우리가 1871년에 신미양료가 있었습니다. 이 흥선대용운이 집권했었던 그 몇 년 안 되는 시기에 두 번의 양료가 있었어요. 병인 양료 신미 양료가 있었는데 둘 다 이겼다라고 보고 우리도 서양인들하고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다. 이들과는 화해하지 않는다. 교류하지 않는다. 누구든 이 눈 파란 애들하고 교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내국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석을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흥선대용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미양료 직후에 척화비가 세워졌다라는 거 이게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게 되겠죠. 김옥균 등의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 갑신정변입니다. 우정총국 개국연회에서 발생했었던 삼일천하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죠. 나 이후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전보다 사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3번으로 척화비로 골라주겠습니다. 30번입니다.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음청사는 청에 파견됐었던 김윤식이 쓴 일기다. 당시 청의 정치, 경제 이런 실상은 물론 이홍장과 나눈 대담 등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근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에 무엇으로 파견됐는지를 지금 추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음청사라고 하는 것은 영선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화를 위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개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있었던 국가들에다가 사절단 겸 유학생들을 보내서 뭔가를 배워오게 하는 게 있었죠. 우리가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내고요.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일본에는 수신사를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영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답이 또 일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창 이 기기창 설립은 청나라에 넘어가서 청나라에 기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비슷한 무기, 관청을 관람을 하고 와서 구경하고 나서 기기창을 설립을 하고 이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2번 오답들 보겠습니다.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이 되었다. 이건 시기가 완전히 다른데 쇠환사는 포로를 되찾아오는 사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파견했었던 사신단입니다. 유정 유정을 파견해서 회답 겸 쇠환사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선조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시기작으로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조선책략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건 영선사가 아니라 이거는 2차 수신사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죠.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를 해서 일대파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등이 참여한 이 사신단은 보빙사입니다. 미국으로 갔었던 사절단이고요. 5번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비밀리에 몰래 암행어사처럼 출국을 했었던 사절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었던 조사시철단입니다. 이 조사시철단은 수신사랑은 다르게 비밀리에 왕의 밀지를 받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점에서 수신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30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40번까지 풀겠습니다.